다음 시절에 찍 pass 여긴 먹을 게 많네 물도 안 covers 고기도 하나도 안 먹었네 물도 안 되고 갔네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조용하고 그치 전화의 한마디 탄이의 일을 위해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, 조용하고 그치 진짜 자주 싸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싸로 예전에는 또 다른 걸 보기에는 무안을 먹기 때문에 엄청난 당실이 되었거든요 성공! 성공! 다섯살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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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구로 들어가는건가요? 무구로 들어가 볼사람 오케 다섯살이요 아이오 다섯살이요 마이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바다에 있는 계란을 잘라줬습니다. 먼저 곧 수정에 가려줍니다. 계란을 내보내줍니다. 엄청 큰 계란을 세우고 계란을 세우고 계란을 세우고 계란을 세우고 계란을 세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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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혜민이가 아주 잘하네. 아까 뒤에서 보고 있었어? 응. 다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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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.